일단 천만원 입금했어 돈이 너무 적은데 이건 1차고 일단 임신만 시켜 확인되면 섭섭지 않게 쳐줄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요새 통 얼굴이 안 보이던데 요즘 제가 좀 바빠가지고 와 대박이다 야 나도 좀 소개시켜줘 나한테 그런 일도 안 생기네 그러게 스토커가 애인됐어 하하하하 청소에기 앨름 모아 거의 oder 또 음 fled 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